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25호 태풍 콩레이가 이번 주 일요일쯤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콩레이는 중심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콩레이가 대만 부근으로 북서진하다 주말쯤 방향을 북동쪽으로 들어 한반도 부근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이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주 후반부터 비바람이 강해지고 서해남부와 남해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